제가 최근에는 혼자 있어보니까 좀 슬... 아, 잠깐만요. 조금... 막... 밤에 잘 때... 그... 그 엠마 크기의 그... 베개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엠마라고 생각하고 막 이렇게 쓰다듬고 그렇게 최근에... 좀 너무 보고 싶어서...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아, 죄송해요. 아... 네... 엠마... 엠마 굿모닝. 엠마, 알았어, 알았어. 엠마, 미안. 안녕. 굿모닝. 엠마, 자, 일어났어요. 자... 오, 키 커. 엠마 키 많이 컸네? 많이 너무 이쁘어. 엄마 키 커, 원래. 짠, 머리도 엄청 길었잖아, 그렇지? 오, 거네. 응. 자기 없는 사이에 이팔도 많이 났어. 어, 진짜 너무... 많이까지 많이 났어. 위에 이팔 났어. 응. 진짜. 아, 5주 만에 봤더니 많이 컸네? 응. 그치? 아기가 한 달, 한 달 마다 숙소 크는 거 같아, 그치? 엠마야, 말 좀 해봐. 응, 아빠 5주 만에 보니까 어때? 아빠, 엠마야, 말 좀 해봐. 뭐야? 하하하하. 자, 손바닥 짠. 오, 이렇게 길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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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하하하하. 벌칙을 하고 싶죠, 아빠한테. 벌칙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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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약간 사람다운 모습으로. 예전에는 완전 애기 애기였는데, 지금은 약간 사람 모양으로 되고 있어가지고. 뿌듯하네요. 이게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엠마 아빠가 영국에서 엠마 좋아하는 선물 가져왔어. 잠깐만. 선물 보자. 자, 엠마 꺼, 엠마 꺼. 엠마 꺼 먼저 보자. 뭐지? 가방 짜자. 자,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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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좋아해. 엠마 좋아하는 선물 가져왔어요. 자, 엠마 좋아하는 선물 영국에서 가져왔어. 화이팅. 여러분, 너무 시간이 제가 좀 없어가지고. 엠마 장난감을 선물 빨리 하나 샀어요.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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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 도끼. 아, 이거 너무 좋다. 쨔잔. 어? 도끼야, 오랜만에 봤어. 짜잔! 어? 도끼가! 버니! 아이고, 아이고. 내 말 것도 없나? 자, 선물! 머리핀! 한 번 골라봐. 한 번 골라봐, 자. 한 번 골라보세요. 골라보세요. 다 하고 싶어, 그래. 다 하고 싶지, 진짜. 아, 귀엽네. 아빠가 너무 잘 골랐어요. 그치? 머리카락이 풍성하네. 그래? 역시도. 아, 맞아. 아빠는 얘기지? 엄마 선물 없나? 엄마. 또, 그랬죠? 자기가 엄청 좋아하는 선물 가져왔지. 봐봐. 바로. 바로. 이거는 한인마트에서 고추장. 특별 주문한 고추장입니다. 고추장. 자. 바로, 창의룡. 아, 이거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 미역국 할 때 먹자, 엠아.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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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냠. 이거 잘 먹지. 응. 그렇지. 역시 먹을 줄 알아. 너를 하라는 뜻일까? 네. 아, 5주 동안 내가 해준 음식 뭐 먹어서 이거 가져가서 여기 해달라 이런 건가? 아, 그렇지. 그런 뜻으로 사줬구나. 알아요. 뭐해. 난 다섯을 처음으로 사줬고요. 아직도 잘 안 먹어야 돼요. Nev